자 김갑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포 결과가 한 12시 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쵸? 저도 좀 보다가 잤는데 그 유선생님이나 저는 흔히 말하는 기성방송국 일을 과거 했었단 말이에요 선거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선거 토론을 하는 기성방송의 틀이 있어요 가능한대로 객관적으로 가능한대로 의미분석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도 다 벗어나고 또 하나 이 방송이 만약에 젊은 층이 보는 사람이 좀 많다면 제가 그 약간 위선적으로 표정관리도 하고 좀 가짜로 말하겠어요 뭐냐면 아 세상을 그렇게 빨리 변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와 담대함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아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래서요? 그래도 뭐 선전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선전이라는 건 이제 자위 같은 거죠 현상고착대로 된다는데 이 자위대로면 뭐예요? 11월에 이재명 대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줘도 그냥 현상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에서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가장 가장 여러가지 복잡한 감회가 들었어요 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진영이 후보를 내서 승리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재보궐을 하게 됐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조교육감이 결국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전교적 활동을 하시던 선생님들 해직당했는데 복직시키는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게 어떤 틀에서 보면 해직교사 복직과정은 너무 당연한 거로 우리는 야겨지고 아무리 기술을 부려갖고 법리로 어처구 열고 매들어도 사회적 상식에서 보자면 부당한 해직을 당한 사람들 복직시켰는데 그게 왜 죄가 돼서 교육감이 날아가지? 또는 그 복직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그야말로 백분 토론에서 토론할 거리지 이게 어떻게 법리를 올가매지?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조국 교수가 당한 그 많은 일이 과연 법으로 엮어맬 수 있는 깜이 되는가? 표창장 위조 같은 게 말이 되는가? 봉사시간 준수 같은 게 말이 되는가? 김경수가 도지사직 날아간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서부터 도달하면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지조리조리 엮여있는 그 많은 혐의들이 이게 일반 상식을 보면 말이 되는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 반대 저 보수 쪽에서 저지르는 그 숱한 구체적 범죄들은 아무런 어제 그제 매일 얘기되고 있는 가령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정을 한 게 결과가 검찰 수사에 다 나왔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어 뇌물로 명품 빼받아도 그냥 불기소야?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기울어진 게 법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그 기술자들이 정권을 잡고 온갖 무도한 일을 해서 선거까지 치르지만 우리는 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육감 제복을? 교육감 날아갔으니까 다시 선거해? 어쩔 수 없지? 이겼네? 너무 다행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러셨군요 그러고는 이제 지방선거 재보고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2대2 그래도 다행이네 선전했네 이게 뭐냐? 전국은 지금 요동치고 있고 무도한 정권 때문에 나라의 존망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모세혈관이라고 할까? 지방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우려와 국가적 걱정이 전달이 안 돼서 그냥 노인 투표자들이나 원래 찍던 당이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하는 낭만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유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얘기 많이 계세요 또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 많은 걸 같이 경험했고 방송에서도 또 여러 차례 우리가 그 방송도 쭉 진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저도 설마 그래서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기지 않겠냐 설마 설마 부산 사람들이 설마 아무리 가서 한동헌이 설쳤다 할지라도 한동헌이가 뭐 김건희 뭐 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동헌은 윤석열하고 범죄 공동체거든 한동헌한테 기대를 해? 야 또 서가? 검찰한테? 뭐 그런 거를 상식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안 통하는 거죠 도대체 예 참 현실은 어려운 거고 가끔은 이러면 스스로 회의에도 빠집니다 제가 느끼는 이 시국에 대한 이런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혹시 너무 정치 편향적인 건가 내가 야권의 지지자고 진보의 신념이 있어서 보다 보니 현상을 제대로 못 보고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자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 실적 나오는 수치를 봐도 안보 문제를 봐도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저런 태도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한국이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자 지난 100여 년간 얼마나 몸부림을 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되돌리고 일본의 종속국가가 되고자 그런 자들이 지금 국가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일배와 친일파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현실이 있잖아요 조절구호 캠프는 나중에 선거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 캠프에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 주 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옥순 할머니 거기 가서 캠프에서 막판에 이거는 인정하지 말아라 이거 선거 부정이다 예예 글쎄 난리를 쳤었대요 또 거기 아 근데 그거는 그 주옥순씨 등등이 이제 선거 부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론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밥질이랍니다 그래요 오래된 밥질이래요 아 부정선거가 터무니없다는 걸 그들도 알아 아 근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 네 또 거기에 그 시원해 하면서 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로 돈 번 내력을 뭐 어디서 막 설명을 하던데 참 영업도 더럽게 하는데 하하하 영업활동이죠 그 영광은 그래도 그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낙승했어요 그죠 진보당이 한 천명의 조직원들이 내려와 있었다던 거 네 근데 진보당 선전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민심에 대해서는 아주 항상 이중적 감정이 드는데 그 응집력이 한국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 안철수가 국민화당 조직해서 싹 빠져나갈 때처럼 완전히 또 이 지방 토호 정치에 물들어 있구나 하는 느낌도 사실은 받거든요 그 음직력의 배경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역사적 매력이 있죠 그렇죠 짓밟히고 모욕당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존으로 독자 정치 세력화하고 그걸 키워서 집권까지 하고 싶은 그 꿈은 DJ 때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 근데 이후에 보니까 문재인도 이재명도 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 반감 뭐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면 제가 호남민심이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텐데 네 그런 과정 속에 어쩔 수 없는 진보성이 호남민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진보당이 저는 뭐 반드시 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라면 진보당을 찍지 않을 성향의 사람이에요 네 저는 뭐 온건한 유형의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나 진보 세력이 한국에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민주당을 자꾸 진보로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원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리버럴 좌파쯤 되는 게 민주당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선거 결과로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축을 이루는 형국은 사실 선거 구도나 긴 정치 지형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국힘이 힘을 못 쓴다는 사실은요 실제로는 지역감정이죠 네 호남은 민주당 쪽 영남은 뭐 그런데 이걸 지역감정이라는 각도로 보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본다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힘은 지금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5%가 넘으면 참 위험하고 10%면 염려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받는 게 전국적인 지형도만 맞는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은 많이 컸지만 프랑스에 르펭이 이끄는 그 국립정당이 이들이 받는 정도 프랑스에서 르펭 정당이 받는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한국은 안전한 거죠 정당으로 존립하고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힘이 받는 정도가 국힘에게는 합당한 지지율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얻고 있는 다수 득표가 소위 리벼럴 내지는 온건 보수 뭐 하여튼 요새는 진보 보수 다 뒤섞여서 모르겠는데 굳이 이념지형으로 가면 리벼럴 좌파가 맞는 거겠죠 상식적 의미의 중산층 정당의 민주당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진보성을 담은 진보당이든 다른 이름의 그런 정당이든 이렇게 이 대견 구도라면 사실 정치 지용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게 맞아요 거기서 3위를 했지만 조국 혁신당도 한번 얘기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를 짧게 하려면 불가능한데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저는 개인 조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아 그렇죠 또 그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연민과 가슴 아픔이 너무 크고 네 당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은 자기 본분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남이 쓴 용어를 제가 빌어다 쓰면 프로젝트 정당이다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다 그 다음 얘기는 제 의견이긴 한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언명을 해야 됩니다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네 프로젝트 정당으로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강력한 역할을 해주되 이들도 입지가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치 그 안에 정치 자원 보면 박은정 처럼 네 상황에 맞춰 난 잠깐 역할만 하고 쓰러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길게 자기 정치 생명 보는 사람 다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정말 아름다운 통합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충분한 지분을 그거를 꼭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도부끼리의 깊고 깊은 어떤 내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호남에서는 뭐 국힘이 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큰 전체 꼭 선거가 아니어도 이 투쟁의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은 그 1차적이고 분명한 목적성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금정에서 단일화 과정 전에 막 싸우니까 안 좋았죠 아주 엄청나게들 분노한 게 다들 뭐 이재명 지지 조국 지지 이걸로 싸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다급한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더 보여서 아 조국 혁신당도 좀 내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그 이제 조국 대표의 논리는 그것도군요 제가 지지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좀 길게 했어요 아 그 메무소에서 한 시간짜리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 핵심부는 민주당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국당이 메꾸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원래 지지자이지만 조국당도 응원한 입장에서 지민 비전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가 네 난 민주당은 정말 싫은데 국힘은 못 참겠어 하는 어떤 중립지대나 제3지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해서 네 이들이 조국당에서 기대와 가치를 발견해서 지지한 건가 이건 정말 뭐 유권자들을 다 찾아내고 하나는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추론의 영역이죠 네 조국당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사실 그럴 사람은 너무 부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제3당 조국당이 좋아요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맞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집권을 바래서 무어라도 하겠다는 거지 조국 씨한테 그렇게 정치적 열광을 보인 사람이 형성될 시기가 없었는데 시간적으로 정치인은 금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긴 세월에 어쩐 지지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내부 토론 중고 결론도 안 났고 앞으로도 복잡하겠지만 네 이 시민들의 여망을 특히 조국 대표 신장식 의원 이런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그쪽으로 간 경찰 출신 의원이 뭐 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해갖고 황운하 뭐 선거 과정에서 한 마디 하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네 왜냐면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일 때 생각과 그 당으로 정국당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 싹 생각이 달라지나가요 참 이상하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게 그 오늘 어제 밤인가 저녁에 그 스트레이트 뉴스 조언 CNI에서 탄핵 탄핵 공감이 62.6%가 나왔습니다 이제 특기할 만한 여론조사 지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전세대 70대 이상도 오차범위 내에서 탄핵 공감이 조금 높아요 전세대 전지역 그래서 이게 과반을 넘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여론조사로 하는 상황이 얼마나 희한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 공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인거죠 뭐 선거 때 보면 아무리 이런 위난의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은 별로 변하지 않는구나 노령층 중심선거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낙마감이 들다가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죠 국민들이 지금 윤정부의 폭정과 학정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이 정권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가고 있구나 여론조사 꽂혀서 며칠 전에 발표한거 보면 부정률이 80%에요 80%입니다 그러면 그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여론조사 응답이 한 10%를 보니까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런다는 10% 그건 빼야 돼요 그건 뭐 선거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네 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렇지 뭐 10%라는 게 뭐겠어요 정권을 쥐고 있는데 네 그때는 무서운 소식도 하나 들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건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냈죠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안 나와요 어디서 보냈는지 그런데 그런데 연대 차관 출신 연대 교수가 어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기관이 어디 있어요 국정원밖에 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홍현익 전 국립위원회장이 나오는데 네 기존의 대북전단 B라죠 네 내용과 이번에 보낸 전단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탈북단체에서 탈북단체가 북한이 무언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도 못 견디죠 네 그러니까 이 저 도발 유도 안 도발 유도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뭐 모두가 알지만 수출 주도형 경제예요 여기서 조그만 지역 전투만 일어나도 외자 다 빠져나갑니다 우린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예 하 유 선생님이나 저는 가난한 시절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가난해 봤으니까 옛날에 우리 도시락 싹 친구 도시락 뺏어 먹고 막 그랬거든 하하 지금 나들은 뭐냐고 그러고 웃긴 게 제가 이건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IMF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IMF는요 외환이 비워서 외환을 메꾸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일이에요 예 근데 경제 붕괴는요 복구하는데 복구가 되지도 않지만 복구되는데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지 중화학공업이 아니잖아요 네 첨단 기술력은 기술력이 뒤쳐지면 영원히 못 따라가 영원히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중하위 국가 태국 미얀마 뭐 이런 걸로 되는데 어떻게 그러려 하지만 그런 나라의 사례들이 있는데 어쩔 거예요 영원히 필리핀은 뭐고 아르헨티나는 뭐냔 말이에요 브라질도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요 룰라 직군이고요 개판됐죠 개판됐죠 그러면 지금은 딱 껄빗하면 파리에서 전화 오고 캐나다에서 전화 오고 놀러가면 거기 가요 차 바꾸면 다 BMW야 옷 사고 가방 사는 명품이야 그게 대단한 상위층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널렸어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다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니까요 모두가 가난해진 때가 온다고 최상층이야 물론 잘 살게 일본처럼 되겠지 네 일본의 일반 국민의 여권 소지율이 26%라는 통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나마 여권을 가진 사람이 26%니까 일본이 아직도 세계 경제 수준이 4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보유의 잠정적 재정은 이만큼 있는데 네 일반 시민들은 해외도 못 나가는 생활을 하는 건데 제가 아주 가까운 일본 친구가 있어요 네 나고야 사는데 이제 요즘은 좀 못 가는데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걔도 일본 소니의 부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소박한 집에 너무 소박하게 살거든요 그게 일본인의 삶인데 일본은 그나마 나라라도 부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지금 얘가 너무 이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탄핵 지수를 탄핵 공감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상태로 그러면 2년 반으로 끌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모델 아니 그리고 2년 반 동안에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과정에 지금 탄핵 지표가 60 몇 프로인데 이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항을 어 제어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안보 불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경제 붕괴 온다는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안 되기를 바라지만 윤석열이 몰리고 몰리는데 권력을 내놓을 리는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가 안 내놓으려고 그러겠지 김건희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겠지 야 너 죽어도 좋아 윤석열은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야 내 생각에 아유 다 관두고 술 마실 거야 그럼 편주나 먹자 근데 실질 대통령이 김건희다 보니 지배한 사람이니 절대로 안 내놓지 안 내놓지 그러다가 이걸 일거에 다 제압하고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 유발시켜 하고 계엄령 때리는 거지 그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60% 중반대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다 똑같은 우리랑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저것들이 지금 권력 유지하다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준하는 무슨 사변 그러니까 해외 독재자들이 하는 게 이제 외국하고 싸우는 방법이 있지만 내부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방법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아니니까 내란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사북 사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80년도에 거대한 하여튼 내부에 뭔가 혼란이 유발되는 어떤 사태 조성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쩌려고 저런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런 짓을 벌이는 자들은요 나중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오늘 살고 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무서운 짓들을 저질러요 권력자들은 전혀 제가 다른 자리에서 기획하실 때 이런 우려를 얘기하면 자꾸 밑에 높아심이란 단어가 붙어 늙어서 걱정이 많다 설마 그러겠느냐 군인더러 민간인더러 발포하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 말이 안 돼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게 조직이에요 군은 철저하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변이나 사태를 회책하면 하부단지에서 저항을 한다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하는데 오늘 선거 재보궐선거 다음날 분석과 미래전망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런 수다를 떨고 있네요 너무 암담한 기분에 나온 거예요 아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도 뒤집어졌어야 되는 건데 예 설사 금정에서 못 이긴다 하더라도 비등비등하게 쯤은 나와야 나와야 아 여론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부산의 노인네들 거기가 비교적 잘 사는 대로잖아요 네 부산의 중산층 노인들까지도 이렇게 인식이 바뀔 만큼 이 윤정부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 결과가 나왔다는데 턱도 없이 자버렸네 그럼 이게 뭐냐 아 아까 최초로 드린 말점 제가 만약에 KBS나 SBS 자리에 지금 앉아있으면 그거를 딱 방송적 언어로 말하겠어요 뭐 분석적으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망했어 이거 어쩌라는 거야 공학적으로 김 선생님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반영됐을 거예요 부산은 뭐 일반론이 제일 맞죠 한동훈은 그렇게 선거 때 가서 김건희 윤석열이 떠들어댔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보수 공멸에 대한 응집력 위기 위기에서 오는 응집력이 있고 진짜 꼴보수 철저한 보수들은 민주당 내지 이재명을 진짜로 빨갱이고 악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의 뇌를 이렇게 나사로 풀어갖고 한번 잘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날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신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태를 잘 모르면 대장동으로 돈 먹었나 보다 북한에다가 뭐 몇백만 팔백만 달러 뭐 돈 줬나 보다 김성태가 쌍방울이 돼서 줬나 보다 정말 정말 무지암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발갱이래 제가 그래서 그 소위 보수농객이라는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자네 나 알지 않느냐 너무나 사치스러운 취미를 갖고 몇천만원짜리 오디오에 음반에 클래식에 뭐 이런거 살지 않느냐 제가 생활에 사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취미의 사치가 있어요 이럴방에 얘기가 어딨냐 그러면 피가 땡기면 할 수 없어 그래 피가 땡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추종하는 피가 땡긴다는 거예요 발갱이들은 이재명이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돼서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비슷해요 우리가 뭐 왜 이재명 뭐 왜 노무현 김대중 얘기하냐면 뭐 그 사람들의 뭐 무슨 추종자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그들이 하고 있는 상식적 정견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으니 믿고 의지하고 성원하는 건데 와 근데 그런 그 이상하게 굳어버린 사고 진보나 민주당이나 이쪽은 발갱이다 악마다 이 사고방식 속에 확 갇혀있는 그 노인센터들은 어찌할꼬 그래도 김순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꽃이 그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 여론조사잖아요 그 비용에 따라 많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19.2%가 나왔다라는 것은 70대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우리 기억합니다만 한자리 시작할 때 네 이 노인 어르신들이 대응 응답을 안 했거든 네 맞아요 그 무응답칭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맞아요 그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의 정국과 형국이 그런 거로 가고 있는 건 맞지 않냐 특히 이제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열사들이죠 꼴통 오빠 오빠는 뭐 해야 돼 오빠는 강남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오빠 뭐 하여튼 뭐 하 근데 이제는 제가 노출을 해서 어제도 노출을 해서 뭐 상관없는데 제가 김건희 씨랑 예전부터 아는 관계였거든요 아무한테나 오빠 저한테도 오빠라고 했어요 그래요 오빠 오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이제 사회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대학 후배도 만나고 형이라 그러거나 선배라 그러지 점잖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여성이 나이든 남장에서 오빠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쓰는 용어거든 그게 다른 데서 쓰는 거거든 다른 데서 거기서 쓰는 거거든 야 진짜 참 그거를 어떻게 평상시 오빠라 그래 아니 특별한 교양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인 나이든 여성이 50대 여성이 어떤 남성을 해서 오빠라는 말은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미스들은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오빠다 뭐 20대라면 뭐 그건 가능하지 그건 뭐 근데 이거는 다 아 근데 잡혀가긴 싫으니까 어디서 쓴다 얘기하진 말고 하여튼 참 하여튼 참 줄리가 또 생각나는데 하여튼 간에 어 근데 그 그 오빠오빠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네 하 니네들이 뭐 오빠건 뭐 다 좋아 근데 저런 자들이 집권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저런 사람 저런 자들의 언행으로 우리 의료체계가 붕괴가 되고 우리 세금부조가 희한하게 바뀌고 조세가 막 그냥 개판이 나고 그런 중요한 우리 삶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턱 턱 결정되고 뭐 이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가 있었을 때는 되게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밑에 신뢰들이 다 이제 실제하고 왕이 정신박약인 경우도 있었고 미치광이도 있었고 뭐 별사람 다 있어도 그냥 그 나라가 돌아가요 그러면 막 혐오하고 경멸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빠오빠 거리는 실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막 경멸하고 아 저런 사람 수치스럽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대표냐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맞아요 우리 모두의 각각의 삶에 너무 영향을 미친다고요 지금 자영업이 저렇게 다 개판 저는 제가 맨날 가는 자주 가는 식당인데 어제 갔어요 집사람이랑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둘이 앉아서 그 주인하고 친하니까 셋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진짜로 그 언론에 나오는 건 똑같이 얘기하던데 이런 적 처음이래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처음이래 일식집인데 처음이래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무슨 자연의 순한 법칙으로 일어난 일이냐고 정부의 물가관리 경제 컨트롤에 다 부재 실패해서 오는 일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세계 경기 호황이니까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났더라면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수출도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돈 팡팡 쓰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러시아도 우리 수출하고 러시아에 막 놀러가고 수출하고 미국도 수출하고 미국에 야 참 우리 노인 둘이 앉아서 지금 한탄의 시간을 보내는 그게 아니 근데 그 명태균이 명태균이 뭐라 그래야 돼요 명태균 사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야 준석아 야 준표야 어 야 희룡아 내가 이 권력의 실세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김건이를 가스라이팅하고 김건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값으로 검찰이 너희들 나 수사한다고 뭐 그런거 아니에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명태균을 보면서 근데 저 진짜로 궁금한게 예 윤석열이 한달만에 하여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뭘까 그냥 뻥 뻥한가 그거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국가사업 산단 그 산단 얘기는 거의 내용이 있는 거니까 지금 취재가 들어가 있대 예 큰돈 먹으려고 이제 하는 목전에서 지금 이게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국민들이 경악을 할까 그건 돈인데 이권인데 큰돈이죠 아니 뭐 크다는게 규모가 차원이 다른거죠 네 차원이 다른거 큰거 먹으려고 한건데 하 그거보다는 개인적 치부나 치욕적인게 있어야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김건희 명품백이나 네 주가주적보다 오빠 이거에 더 반응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쨌든 다른신리에요 저 뭐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되는거죠 네 근데 산단거는 제가 시청자분들 계실텐데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드리는 거는 자평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여튼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뭐 김정대 의원이 나와서 흘렸어요 여기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죠 아 얘기들을 이제 좀 하는군요 취재가 세게 들어갔다 예예예 뭐 지역까지 얘기하고 경남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보원이 주로 최경련 기자인데 하하하하 저는 밧글을 어느 날 닫아버렸어요 지금 이런 난데 나오는 거의 모든 인간들 모든 정치평론가라고 명함 붙인 사람들이 다 밧글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밧글도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좀 신부 것도 있고 저도 몇 가지 누가 보내줘서 좀 보다가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과 정보 홍수에 얘기할 거리는 많아져요 재미있고 그렇죠 장모씨처럼 그냥 잘잘잘잘잘잘 얘기할 거리가 근데 밧글에 의존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네 안 되죠 안 되죠 나는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큰 틀에서 나라의 그 운명이라고 그럴까 이 앞에 선 사람으로 서야지 그렇죠 계속되는 스캔들과 정치인들 간의 대화 뭐 비리 이거 휘말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해서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밧글 안 봐요 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명태균이 완전히 언론 받아쓰지 않습니까 그냥 휘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초점으로 가야 되는 게 공천개입 그 다음에 여론조작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업의 이권개입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좀 건강한 방송에서 대한언론에서 이걸 좀 많이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태균이 했니 안했니 뭐 근데 지금의 관점은 그러니까 명태균씨가 언젠가는 뭐 검찰로 이제 구속이 될 테지만 그렇죠 그 전까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까느냐 드러내느냐 일 것 같아요 왜냐면 폭발력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민주 열사도 아니고 보수 재결집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했다지만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권을 노리는 머리가 뛰어난 선거 브로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선거 브로커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제 혐의에요 맞아요 국정개입을 계속 한 거 같아요 한 거야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왜냐면 너무 이상한 정책 발표들이 윤치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시 시스템을 거치는 한 이런 게 발표될 수가 없고 선택될 수가 없는데 이상한 건 결국은 명태균 씨의 아주 사람을 홀리게 하는 아이디어가 김건휘를 거쳐 윤석열에게 발표돼서 내부 개통을 다 뛰어넘은 일 아니겠는가 이제 제가 그래서 국정개입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명태균 씨의 역할은 최대한 오픈까지가 역할이고 그 모든 것에 책임자는 윤 부부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공식적인 책임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명태균 씨가 뭐 책임져 책임질 것도 없지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건데 뭐 이상한 김영선 씨와의 관계는 뭐 돈만이 아니더만 그것도 말 못하죠 그것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명태균 씨도 일정한 처벌을 면할 도리는 없겠으나 그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 가냐고요 무슨 관심도 안 다만 우리가 여권이라고 여기는 유력 정치자원들이 이렇게 참 누추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드러나버렸어요 일거에 다 정리가 되버렸어요 저는 이번 사태 전체에서 최대 망신을 한 사람은 한 명만 뽑아보세요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김종인 김종인 똑같구나 생각이 김종인의 환상이 다 사람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거의 김종인 선생님이 민족의 스승급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다가 이 허상이 사싹이 깨지는 일이에요 뭐라고 말도 못해 김종인 친구 홍준표는 어쩌고 떠들긴 하지 홍준표는 뭘 스타일상 그래 너하고 나 같이 죽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좀 그러려니 하는데 김종인 선생은 진짜 망신도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개망신이에요 이제 본인은 그러겠죠 김종인 선생은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했으니 내가 한 건데 명태균은 지가 한 것처럼 한다라는 논법에 쓰겠지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보면 명태균의 작품인 게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망신은 오세훈 같아요 안 울었다고 하잖아요 명태균이 기자가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안 울었어요 그랬대 명태균이 그럼요 질질 짰어요 사람을 밟아도 바닥까지 밟았는데 내가 오세훈이 돼 보는 거예요 국감장이 나와서 그 질문을 받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피식거리는 걸로 반응을 했잖아요 가소롭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제 근데 그 표정 속에 너무나 안쓰러움이 느껴져 너무나 안쓰러움이 근데 아주 없는 말이란 건 지연해지질 않거든요 상자계영역에서 아주 없는 거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질질 짠거에 준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겠죠 자 우리 김영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하죠 최근에 이런 11월의 재판도 있고 보궐선거 결과도 나왔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이 시간에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행보를 해달라 그것은 여러 현안과 쟁점에 전면에 나서주지 마시라 큰 틀에 말씀을 하시라 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지도자급 위상을 하려면요 개별 현안에 너무 이렇게 등장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렇게 각 세우는 거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이 지나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 어떻게 어떻게 재고권 선거가 이 꼴이 나면요 아니 서울시 교육감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조 의원이 날아가도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후보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판이면 이재명도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다시는 선거에 출마 못할 뭘 받고도 사법적 결론이니까 어떨 수 없내로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우리나라 어쩔 거냐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재명은 3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다 난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윤이 이 대통령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법을 장악해서 생긴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행안부장과 이상민이가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들 지금 잘 다독거리고 있대는데 1심에서 어떤 형이 어떤 게 전략상 유리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가벼운 형을 때려서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2심에서 엎을지 아니면 아예 기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1심에서 중형을 때려갖고 2심까지를 적당한 시간을 보다가 대부분까지는 2심 때리는 순간 대부분 한 달 만에 확정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형이라는 게 다 무죄야 다 무죄 무죄 혐의가 지금 수십가지 아니야 무죄 무죄 그러다가 5원 하나 딱 줘서 100만원 딱 벌어 출마 불가 출마 불가 근데 아야소리도 못해 다 무죄 내렸잖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위반이야 100만원이야 벌금 100만원이야 네 이 장난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윤 부부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채로 계속 통치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믿는 구석의 핵심은 결국은 이재명 조국 이재명 조국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 아야소리도 못하고 사법적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론 지형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꼼짝 못하게 되면 조중동서부터 살판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온 정편과 지명을 뒤덮으면서 유영화의 생활 정치쯤에서나 아깝거리면서 부당합니다 무슨 의미 있냐고 어떻게 하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다음 편에 한번 좀 이어서 한번 얘기하시죠 저 말고 사람을 두루 찾아서 이런 사법살인이 일어날 때 그걸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로 사법살인이 교묘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고민을 일단 민주당에 믿을만한 의원들을 불러서 찾고 묻고 모든 답은요 질문을 반복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하기 싫고 또 두렵고 막연하기 때문에 자꾸 미뤄두면 가장 나쁜 오답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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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 보면 아 이 답은 틀렸고 이 답은 틀렸고 하다가 길이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사법살인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든 출연자들에게 좀 물어봐서 알겠습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의 여론과 대세가 모아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주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가룩 선생님 다음 코너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 3분 코너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쫙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ent 뱅 이 엑 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